결국은 용어랑 용어통이 물 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할인을 하고 있는지를 찍어보려고 해 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나보다 곰돌이 귀엽다 곰돌이 귀엽다 너무 이쁜데 34.99불밖에 안해요 너무 귀엽다 이것도 이쁜데 너무 귀여워 아빠 이거 좀 자기로 해줄게요 잠깐만 나한테 힘을 좀 해줄게 결국은 요거랑 요거 두개 신발부자가 신발부자 상탠 비슷하네요 오늘도 또 장을 보러 왔습니다 어디로 왔지요? 소스트코 나 안건드렸다 어떤게 날까 몇개지? 하나 둘 셋 넷 40개? 40개 엄청 많은거 아니야? 어차피 뭐 한 20개 사는 가격이랑 차이 얼마 안날 것 같아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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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라지 하나 시키면 되지 않을까? 엑스라지요? 아닌가? 그때 라지였나? 그때 라지면 될 것 같은데 그런가? 뭐 아닌가? 엑스라지 해서 나머지 해먹어보자고 아 그렇구나 엑스라지 하나 섞어서 주세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많이는 못하고 절반정도를 1시간 간 정도 절여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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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은 마트에서 파는데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포스트코에서 사온 로티세린 치킨인데요 이거 남은걸로 어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에 쳐보니까 맛있는게 나와서 덮밥식으로 해볼게요 오! 맛있는 냄새 나네 오! 이거 약간 중국집에서 파는 것 같은데 맛있게 하얀거는 뭐야? 하얀거는 양배추인 것 같아 없어요 난 IPA 뭔가 맛있을까? 옆에 쓰여있네 스타일이 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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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이제 생일인데 생일 파티는 따로 열지 않고 학교에서 간단하게 생일 파티를 해준다고 해서 준비해봅니다. 여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먹는 주스인데 어니스트키즈 올게닉이래요. 나름 올게닉이라서 이거 샀고 또 학교에서 지정해준 컵케이크 있어요. 여기는 알러지의 나라 넛도 안되고 이것저것 안돼서 딱 진짜 스쿨프리용으로 나온 그런 컵케이크 있더라고요. 그거를 샀습니다. 그건 이따가 넣을거고 이거는 한국에서 가져온 색연필하고 색종이에요. 파티는 제가 열지 않지만 구디백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의 이름과 얼굴이 있는 스티커인데 한국에서 이런거 잘 팔잖아요. 이번에 엄마한테 부탁해서 가져왔어요. 이거를 구디백에다가 붙여줄 예정입니다. 어이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이고 지고 내일 가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이의 학교로 출발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만족스러움이 있어요. 엄마의ui과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받아요 우와 잘하고 있어요 우와 우리집 통화요리사 중간중간에 예쁘게 놔두세요 여기요? 응 여기 위에 아니면 다른데 위에 여기 왜냐하면 많이 먹어야 돼 치즈를 개봉하면 하루 나 이틀 아이가 먹으라고 원래는 써있어 이번엔 이 빵에 담겼습니다 여기요? 베이징 응 일단 생일 파티 한 번 남을게요 한 조각에 한국 돈으로 13,00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그려줄까? 10,000원 베이비 샤크 베이비 샤크 베이비 샤크 짜잔 뿌잉 귀꼬리 좀 보여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히팅 하고 스킬란넨 hunter 풀라 스킬란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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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스킬란넨인데 말하는 말 아니에요 스킬란넨 잘 먹겠습니다 무거워. 무거워. 봐볼까? 불 한번 켜줄래? 우와 진짜 많이 얻었다. 고치? 먹을 것 같아. 아빠가 들어줄까? 아빠 좀 들어주고 사장님 바다가 필요하다고 해주세요. 그게 여기서 다시 찾아보기가 아니라고 보고이야. 다시 찾아보기 위해 일을 내 die 날으로 가고 계신 twach.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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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라.